리허폴 리허폴이 좋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보는데 열받아서 그래서 박스가 셔츠를 입고 왔나요? 정말 더워 보이는데? 아 이거 되게 시원해요. 생각보다 얇아. 아 그래요? 딱 지금 계절에 입기 좋은 옷이에요. 아 약간 간절기. 간절기라고 해요. 그쵸 간절기라고 하죠. 왜냐면 지금이 약간 시기상으로는 4월이 봄이긴 한데 이제 추워졌다가 근데 엄청 추운 것도 아니고 엄청 더운 것도 아니고 어미에 따지면 시기상으로 간절기는 아닌데 우리가 체감하기는 조금 날씨가 이제 변하는 느낌이 일교차도 심하고 간절기 진짜 좋은 표현 같아요. 간절기 좋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개념이었는데 한자로 이제 사이간자를 써서 간짜장 도시 그건가? 뭐요? 간짜장. 간짜장 단은 뜻이죠? 그거는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니겠지? 간짜장이 한자냐? 간짜장 한자 아니에요? 아니지. 짜장은 그냥 우리나라 말이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뭐 이런 어려운 개념은 그냥 넘어가고 네. 저희 이제 축구 예능 채널입니다. 아무튼 비니슈스가 인하... 회사 대표님인가요? 네? 회사 대표님인가요? 요즘에 제가 썸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조윤이 형 안계시니까. 대세지. 아 이거 또 정품은 그건가요? 아 이것도 정품이에요. 아 그러면은 몇 개 샀어요 스트랩을? 스트랩이 지금 세 개 있어요. 어... 이거랑 어제 그 검은거랑 이제 그 밀레니지 루퍼 하나 있어가지고 세 개. 밀레니지 루퍼 그... 세. 그 같은 그 스트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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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가죽이요. 아 그건 버렸어요. 아 버렸어요? 그것도 정품 아니에요? 아 걔는... 걔는 이미테이션. 아 이미테이션. 걔는 이제 딴친고여가지고. 정품 비싸서 못 버리죠. 그렇죠. 아무튼 레알 마드리드가 일단 3대1로 이겼죠. 리버풀이 생각보다 힘을 너무 못 썼어요. 전반전에는 슈팅도 없었고 아예 레알 마드리드가 흐름을 좀 지배하다 싶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맨시티 롤먼트를 봤습니다. 맨시티 롤먼트를 봤는데 옆에 같이 뛰어놨거든요. 네. 이렇게 창을 띄워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음소거 해놓고 했는데 잠깐 잠깐 봐도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 그거 이제 프리타임 동안 보면 얼마나 기분이 더 보이겠어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역시 챔스 DNA가 있는 팀이다. 그리고 예상 외에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좀 놀랄만한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일단 경기 전에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바라니 코로나 확진 판정을 경기 직전에 기사가 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바라니 코로나 라모스는 부상. 네. 그래서 나초와 밀리탕의 센터백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조합은 누구나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다 이제 공격진도 벤제마를 제외하면 의문부호가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비니시우스는 벤제마가 말했던 부분 이 비니시우스한테 공주지마 라고 얘기했던. 아 예전에 그거 가지고 좀 논란도 있었죠. 논란도 있었죠. 근데 그 얘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실제로 팬분들 사이에서도 비니시우스는 놔두라고 이게 약간 정설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비명호. 그렇죠. 워낙 세모발 이른바 마무리가 너무 안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니시우스 경기 보면 돌파나 연기는 잘해. 보면 속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꼭 그 슈팅 날린 타이밍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슈팅이 나오거든요. 네. 약간 소녀슛이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이상한. 그렇죠. 소녀슛도 그냥 그냥 슈팅 자체가 그냥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ABC에서 아예 기사를 하나 냈어요. 은바페 영입에 1억 6천 5백만 유로와 여기에 비니시우스를 껴서 파리 생테르만과 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와 이 정도면 비니시우스의 가치. 그러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전제를 깐다면 비니시우스의 가치를 대체 얼마로 생각을 하길래 1억 6천 5백만 유로를 현금으로 때리고 거기에 비니시우스를 지금 얹어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걸 파리가 원한다는 게 이제 ABC 보도의 내용이었는데 그 정도로 비니시우스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가 이런 맥락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니시우스는 멀티골을 넣었고요. 폼이 안 좋다고 했던 아센시오도 한 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놀드의 그런 실수로부터 비롯했지만 그래도 아센시오도 득점을 했으니까 특히나 비니시우스가 멀티골을 마지막으로 넣었던 건 948위전이거든요. 이거는 레알마드리드 1군에서는 멀티골이 없죠. 이게 카스티아 소속. 그래서 그 당시 알레띠 B팀을 상대로 카스티아 소속으로 당시 멀티골을 넣었던 게 본인 커리어의 마지막 두 골이었는데 드디어 멀티골을 948일 만에 넣게 됐고요. 이날 비니시우스가 리버풀전 슈팅 4번. 기대 득점이 근데 0.46인데 0.46 상황에서 2득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대 득점이 낮은데 득점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 이거는 비니시우스가 어떻게 보면 조금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골이죠. 그렇죠. 어려운 기회였는데 확률이 떨어짐에도 비니시우스가 골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아센시오는 기대 득점 1.46에 한 골이었어요. 비니시우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 아센시오는 찾아온 기회를 놓쳤지만 유력한 하나를 넣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친구가 아닌데 비니시우스가 차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경기 끝나고 비니신이라는 평가를 단연코 받아 마땅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날 경기를 저도 잠깐 잠깐 보긴 했지만 그리고 저는 하이라이트로 보고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이라이트에서도 리버풀이 뭐라고 해야지? 공격을 당하는? 그러니까 약간 수비가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보면 사실 아놀드가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별로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물론 개쩔는 장무도 하나 있었지만 근데 형철이가 항상 칭찬했었던 필립스 근데 그 친구가 경험이 많은 친구는 아닙니다. 사실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발도 느려요? 네. 항상 단점으로 발이 느리다는 걸 지적을 형철이가 했었고 이 아놀드랑 필립스 사이의 공간이 벌어진 걸 얘네가 좀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하더라고. 그렇죠. 그게 딱 비니시우스한테는 좋은 먹잇감이 든 거죠. 다른 날 대비 비니시우스가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놀드와 필립스 사이의 공간이 기본적으로 리버풀한테 계속 약점입니다. 네. 최근에 아놀드가 했던 뒷공간을 내주는 빈도는 아놀드의 선수 커리어에서 늘 있어왔던 일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그런 리스크는 안고 했으니까. 그렇죠. 아놀드의 옆에서는 필립스도 느린 발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날 선발로 나왔던 오른쪽 중앙 미드필드 자리의 케이타가 솔직히 수비 위치를 잘 잡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케이타는 항상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수비 커버를 잘 못 들어간다는 걸 단점으로 지적받았기 때문에 오른쪽 밸런스가 리버풀은 무너져 있던 거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서 비니시우스한테 그 공간을 활용할 것을 지시했고 최근에 리버풀이 실제로 그 지점을 공략당했던 실점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안필드 7시전에 마운트가 아놀드 따돌리고 골을 넣었을 때 보면 이런 단점이 리버풀한테 나왔던 장면이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때 아놀드가 수비 포지셔닝을 지적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운트가 그때 골을 넣으면서 실제로 리버풀이 여기에 약점이 있다. 이거를 좀 드러낸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니시우스도 올 시즌 경기들을 보면 리버풀이 전 이외에 터진 경기가 하나 또 있었죠. 아탈란타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탈란타도 보면 라인을 올려서 기본적으로 뒷공간을 레알 마드리드한테 줬어요. 리버풀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비니시우스는 플레이스타일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물론 이제 공간이 없을 때도 스스로 개인 돌파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공간이 열려있으면 미처 날뛸 수 있는 조건이 부합합니다. 그렇죠. 이 선수를 따졌을 때. 그래서 뒷공간을 내주는 팀한테 상대적으로 비니시우스가 강하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지단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시 했습니다. 리버풀의 프리백들이 앞으로 많이 전진했기 때문에 우리와 비니시우스한테 잘 맞았다. 이게 지단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뭐 이외의 활약 비결을 굳이 추측을 해보자면 집 나간 아자르의 영혼이 비니시우스한테 빙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도 레알 팬덤 사이에서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 생각 아닌가요? 제 생각 아닙니다. 저는 아자르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싶지 않은데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농담거리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저도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첼시를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아자르는 첼시 입장에서 사실 신성불가침입니다. 이 선수가 한계있고 보여준 퍼포먼스 자체는 진짜 저는 너무 좋아하는 선수였고 근데 이거를 레알 마드리드 팬들로 한정을 했을 때는 이건 존나 욕해야 됩니다. 진짜로. 왜냐면 첼시 때 아자르와 레알에서의 아자르는 우리가 항상 농담으로 이든 해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농담이 아니에요 사실. 그만큼 경기력이 안 좋다는 얘기고. 그래서 레알 팬분들이 사이드로 쌓이니까 누가 활약을 할 때마다 이 표현을 좀 하시는데 비니시우스한테도 이번에 약간 그런 우스꽝스러운 표현이 좀 있었고 비니시우스는 경기 후에 유에파 선정 MOM에 매치 오브 더 맨에 당연히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뭐 선정될 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단 감독도 격려를 했는데 오늘 골은 비니시우스의 자신감을 놀랍도록 키울 것이다. 그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볼 때 터너먼트에서 비니시우스가 지금 시점에 터진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론 라리가에서 우승 경쟁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엘클라시코 주말에 있죠. 그렇죠. 엘클라시콘 바로 이제 다가오는 주말에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챔피언스트리크 조벨레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팔각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중결승이고 한 번 더 올라가면 결승이에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력 누수가 없는 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공격진이 그것도 앞서서 좀 부진하다고 평가받았던 친구들이 살아나 준다면 타이밍이 너무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단이 지금 아자르도 어쨌든 그룹위원을 복귀했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날 뭐 나온이 많이 막 얘기도 있었어요. 무리는 시키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토너먼트에서 아자르를 다시 쓰는 건 그동안의 아자르의 레알 커리어를 봤을 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 아 이거는 리스크가 크죠. 오히려 비니시우스가 터졌기 때문에 아자르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접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래야 되죠. 지단이 다시 아자르를 굳이 위험수를 두고서 기용하지 않는다면 비니시우스에게 계속 무언가 자리를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시점에 비니시우스가 터진 건 챔피언스 리그 레이스만 따져봐도 아주 긍정적인 일입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날 이제 골장면도 보면서 느꼈던 거는 토니 크로스는 진짜 미친놈입니다. 이 매치 오브 더 맨에 경쟁할 만한 선수긴 했어요. 토니 크로스도. 아니 뭐 전체적인 영향력도 좋았겠지만 그 비니시우스 초코러시트는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매치 오브 더 맨이라고 그랬지? 맨 오브 더 맨인데. 우리 회사가 또 맨 오브 더 맨이라는 굿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 내가 아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아 그러네요. 제가 원래 역으로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역던왕. 연덕왕균왕. 죄송합니다. 역던왕이요? 황덕역이요? 연덕화균. 약간 이 새끼 이거 대놓고 매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역던왕으로 하겠습니다. 역던왕. 황덕역. 당신 거꾸로 하면 뭐죠 그러면? 그럼요. 철철임이. 아니지 아니지. 잠깐만. 철형임이구나. 아니. 이 새끼인가요? 역던왕이요. 알겠습니다. 토니크로스. 그래서 토니크로스도 맨 오브 더 매치에 경쟁할만한 자원이었는데 어메이징. 비니시오스가 이 표현을 했더라구요. 토니크로스는 어메이징하다. 레전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수는 또 없다. 아 그렇죠. 네. 진짜 토니크로스한테 붙일 수 있는 대명사는 다 붙인 느낌이었는데. 여기 지금 스탯이 쭉 나오고 있지만 키패스만 4번이고 제일 놀라운 건 롱패스를 9번 시도했는데 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터치도 이날 경기 통틀어서 86번으로 가장 많은 터치를 가져갔는데 경기 영향력이 진짜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예전에 레알마드리드 경기 중계하다가 아 교수님 그것이 휴강은 언제인가요? 라고 이제 드립을 쳤었는데 이건 사실상 휴강도 없고 왠지 느낌상 당분간 종강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개설학기까지 아마 들지 않았고 왜냐면 유로도 있으니까 이제 막 대학생들은 이제 막 학기가 시작을 했잖아요. 아직 대학생이니까 이제 중간고사 시즌이죠. 네 그렇죠.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는 시즌인데 지금 교수님의 강의가 좀 날이 갈수록 물이 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어쨌든 레알마드리드가 이겼고 여기서 주역이 비니시우스가 됐다는 거에 저희가 앞서서 언급을 했듯이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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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